손에 잡히는 어휘, 푸른솔에서 편했습니다. 현재 민족사관고에서 한문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 황홍씨가 지은 어휘력 높이기 길잡이 책입니다. 언어와 문자를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 즉 독해력이 높으면 학습성과도 높아지는데 그 독해력의 바탕이 곧 어휘력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어휘력과 학습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고등학교 교과서와 수능기출문제를 분석해 한자성어와 속담, 순우리말 등 시험에 꼭 필요한 어휘 천개를 뜻풀이 용래와 함께 수록했습니다. 또한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와 대리버, 반의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도 눈에 띄는 학습도서입니다. 또한 혼동하기 쉬운 단계, 반의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도 눈에 띄는 학습을 피해 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